작곡가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던 동요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인기만점 잡채는 어떤 곡인가요? 한국인이면 모두 잡채를 좋아하시죠. 또 잡채 먹을 때 그 화목한 분위기가 이 노랫말인데요. 아이들의 엉뚱 발랄한 그런 표현들을 멜로디로 한번 담아봤습니다. 저도 가정에서 두 아이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써내려가 봤습니다. 네 저도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래 맛집 잡채 맛집 인기만점 잡채 만나보겠습니다.